저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니 참으로 기뻐합니다. 헌데 서현훈 중간에. 저자는 예조 정랑으로 세자빈 마마의 오랍이 됩니다. 그리 모른 척하시면 아니됩니다. 서원대 군입니다. 저와 무난 인사를 청하였는데 어찌 마다하셨습니까? 호, 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저와의 자리를 뺏으려 했다는 이유로. 빈 술잔을 채우듯 빈자리 역시 누군가는 채워야겠지. 너의 잘못이 아닌데 너를 원망할 리가. 저는 저와가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저와의 것이라서요. 나 또한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용포만 같이 입었을 뿐 전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럴 지도 모르지 궁 밖에서의 백일은 몹시도 긴 시간이었으니.